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자 다음 이제 보일러 효율 구하는 기본식인데요 보일러 효율 구하는 문제는 우리가 시험 볼 때에는 제발 좀 나와줬으면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런 거는 계산하기도 쉽고 점수 맞기가 쉽기 때문에 필기는 물론 중요하지만은 나중에 실기시험에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산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면요 자 보일러 효율을 구하는 가장 기본식 효율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퍼센트로 이제 계산을 해낼 수가 있고요 보일러 효율은 하면은 가장 기본식은 외워야 됩니다 이거 GF 곱하기 HL분의 GH2-H1 분자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거죠 상당 증발량 계산할 때 봤던 거 그거와 똑같습니다 분자는 이거에다가 이렇게 곱하기 100 해야만이 이제 보일러 효율값이 나오는데 이제 알아야 할 건 이 두 개밖에 없죠 분자는 실제 증발량 또는 물의 양 증기발생량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거고 증기엔탈피 급수엔탈피 알 수 있는 거고 이 GF가 뭐냐면 이게 이제 연료량입니다 연료량 그 다음 이 HL이 이게 발열량 이 HL은 저위발열량이라고도 하죠 발열량입니다 보일러로 들어가는 이런 건 보일러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보일러로 들어가는 이별이 됩니다 이별 보일러로 들어가는 열 이별 그래서 효율의 가장 또 기본적인 식이 이런 게 있죠 보일러 효율은 이별분의 출혈이다라는 거 보일러로 들어가는 열 이별 보일러에서 밖으로 나가는 열 출혈 그래서 이거에 이제 곱하기 100 하면은 여기 뭐 몇 프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효율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맨 밑에 보면은 온수보일러의 효율 증기보일러의 효율이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효율이에요 증기보일러의 효율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증기보일러의 효율에 보면 두 번째 식이 하나 더 있는데 거기 보면 두 번째 식 한번 보게 되면은 두 번째 식은 이렇게 써 있죠 보일러 효율은 분모는 똑같습니다 gp 곱하기 hl 연료량 발열량 곱해지고 분자를 한번 보면은 거기 뭐가 들어있어요 g2 상당 증발량이 들어있죠 상당 증발량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539를 곱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곱하기 100을 하면은 효율이 몇 프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요식하고 요식하고 따지고 보면 똑같은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분모는 똑같으니까 비교할 게 없죠 분모 똑같고 곱하기 100도 똑같고 뭐 퍼센트도 똑같고 분자만 다릅니다 분자만 근데 요 상당 증발량이 원래 식이 요렇게 되죠 상당 증발량 식이 539분의 g h2 마이너스 h1 요렇게 되죠 여기 g2가 요거죠 거기에다 곱하기 539를 하래 곱하기 539 요렇게 하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539와 539가 약분이 되니까 결론은 뭐만 남는 거예요 g h2 마이너스 h1 요것만 남게 되죠 g h2 마이너스 h1 결론은 이 식이나 이 식이나 같은 식인데 왜 이렇게 식 구분을 해놨냐 하면은 요런 문제 나올 때는 문제 숫자에서 문제에서 숫자를 5가지 가르쳐 줍니다 연료량, 발열량, 실제 증발량, 물의 양, 증기 발생량, 그 다음 급수 엔탈피, 아니 증기 엔탈피, 급수 엔탈피 이런 식으로 5개를 알려줄 때에는 요쪽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고 요쪽식으로 요식으로 문제가 나올 때는 3개밖에 안 가르쳐 줍니다 연료량, 발열량, 상당 증발량 요렇게 3가지 밖에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3개만 가르쳐 줄 때는 요 엔탈피 뭐 이런 걸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그냥 539를 곱해서 요런 숫자 3개 나왔을 땐 요렇게 효율을 구하고 숫자가 5가지 나왔을 땐 요런 식으로 효율을 구하고요 그 다음 이건 증기보일러의 효율을 구하는 식이고 이제 온수보일러의 효율을 구하는 식이 그 위에 1번에 나와 있죠 분모는 다 똑같습니다 분모는 연료량 곱하기 그 연료의 발열량 분자가 온수보일러이기 때문에 뭐 증기 엔탈피, 급수 엔탈피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G, C, 델타 T 현열 구하는 식이 있죠 현열 구하는 식 G, 델타 T 이걸로 그냥 효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곱하기 100 하면은 여기에 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효율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요런 문제는 제발 좀 나 시험 볼 때 나왔으면 하는 문제죠 계산기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계산기만 있으면 근데 계산기 풀이 할 때 조금 주의하실 점은 분모에 항상 요렇게 가로를 쳐 주는 게 좋죠 계산하실 때 분모에다 가로를 쳐 줘야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는 게 좋죠 근데 이렇게 가로를 치는 계산기는 공학용 계산기가 있어야만 요렇게 가로를 칠 수가 있죠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를 여러분들 하나씩 좀 준비를 하시는 게 가격이 좀 되더라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 너무 비싼 거 막 그런 거 구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공학용 계산기고 가로 기능만 있으면 돼요 뭐 우리가 뭐 사인 코사인 미적분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가로 기능만 있는 계산기면은 뭐 어떤 계산기든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시험 보는 이 국가기술 자격증은 그 계산기도 그 시험에 쓸 수 있는 계산기인지 없는 계산기인지 그 산업인력관리공단 우리 시험 접수하는 큐넥 사이트에 보면은 그 적합한 기종이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기종이 틀리다 그러면은 시험 볼 때 그것을 이제 포맷 해 가지고 시험 볼 수 있기 때문에 공학용 계산기 하나는 꼭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효율은 이제 요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이제 그 뒤에 보시면은 이제 뭐 요즘 나오는 뭐 무슨 보일러의 종류들 하고 뭐 쭉 종류들 나와 있는데 그냥 한번 쭉 읽어만 보세요 그리고 뭐 거기 보면 뭐 최근형 뭐 두 장 넘겨서 뭐 최신 신형 보일러 해서 뭐 요즘 방송에 나오죠 뭐 콘덴싱 보일러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콘덴싱 보일러 라는 것은 그 배기가스로 버려지는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면은 배기가스로 이산화탄소와 이제 물이 발생을 하는데 그 물을 그냥 버리지 않고 그 물을 회수해서 다시 쓸 수 있는 보일러 이런 걸 이제 콘덴싱 보일러 라고 하고요 여러가지 보일러 종류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그냥 쭉 읽어만 보세요 막 달달달달 외우려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고 바로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 2강 지금 문제 1강 끝나고 이제 3강이지만은 요 장으로 보면 2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출제 예상 문제라고 하지만 요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쭉 불러드릴 테니까는 요 한번 쭉 풀어 보시고요 또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밑에 해설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남겨 주시거나 뭐 저한테 연락을 하시거나 뭐 이러시면은 제가 이제 답변을 직접 드리거나 뭐 전화를 드리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면은 1번 보시고요 지금은 1번 했다고 1번을 보는 게 아니라 번호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자 1번 3번 5번 다음 7번 8번 중요합니다 8번 요 시험에 정말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보일러 3대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 9번 그래서 7번 8번 9번 11번 12번 13번 좀 많네요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또 23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요 보일러 종류 및 구조기 때문에 문제 많습니다 31번 31번 했구요 32번 33번 34번 35번 38번 39번 41번 42번 다와 갑니다 45번 45번 46번 47번 50번 51번 52번 까지 요 요 정도 번호 부른 것만이라도 여러분들 꼭 복습을 해 주시구요 나중에 관연도 풀이 할 때 이쪽 뒤쪽에 여러분들 공부할 때 시험 문제 푸실 텐데 그 관연도 문제 푸실 텐데 그때 요런 문제들 많이 중복되어 나오니까 는 그때 점수 맞추기 좋을 겁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구요 다음 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